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토 역할을 맡은 박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캐릭터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있어서 많이 보러와 주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날씨 추운데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령에서 카이토 역할을 맡은 배우 박혜수입니다 드디어 1월 18일 극장에서 저희 영화가 개봉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고 구정 때 가족들과 함께 저희 유령 봐주십시오 정말 재밌고 정말 뜨겁고 멋있는 영화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유령 화이팅 드디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